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 화가들의 작품이 전남 강진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백두산 천지 그림 등 북한의 자연 풍광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룡폭포를 중심으로 펼쳐진 기암괴석들. 금강산 1만 2천봉 주위에 단풍이 곱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양 미대를 졸업한 북한 공원예술가 안명석의 작품입니다. 눈 쌓인 백두산과 푸른 천지, 가로 6.8m, 세로 2.2m, 국내 최대 규모의 북한 미술 대작은 웅장한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들 북한 작품들은 마치 금강산과 백두산을 직접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백두산 천지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또 예쁘고 웅장해 보여서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백두산 천지 그림이 진짜 사진 같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안개가 흐르는 금강산 만물상과 해금강 등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강진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북한 미술 작품은 120여 점. 평소 북한 화가들의 작품에 관심이 많았던 강진미술관 김재영 관장이 평생 모은 돈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미술관 별관에 북한관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백두산과 금강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통해 북한 자연을 볼 수 있어서 북한 그림 작품을 수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북한 미술 대작들이 전시되고 있다는 소식에 강진미술관에는 전국에서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